저를 낳아주신 곳이죠 붐디를 낳아주신 곳 러브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붐을 또 키워주신 곳 파워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이제는 만날 수가 있네요 자 러브 FM 파워 FM 오늘 통합으로 SBS 라디오 봄개편을 맞아서 자 붐문파워가 오늘부터 파워 FM과 러브 FM 줄어서 러브 파워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죠 두 채널에서 같은 방송이 동시에 나가는 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붐문파워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파워 FM 문자 샵 1077 그리고 러브 FM 문자 샵 1035 단반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완전 대박 두 군데에서 나온 거 처음 봐요 축하드리며 3330님이요 107.7하고 똑같은 로드라가 나오네요 잘못 돌린 줄이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니요 정상입니다 함께 듣고 계신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통합 첫날부터 이건 잘될 가겠네요 이라고 승혁씨가 또 붐붐파워의 극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저희 게스트가 없어요 저희가 요 게스트를 좀 선언을 해가지고 저 혼자 놀고 있어요 몸매도 스타일도 짱이 링컨 저기 앞으로는 재미도 두 배 그렇죠 흥도 두 배 에너지도 두 배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느라디오 화질이 좀 보여요 밑에 누르세요 밑에 고화질로 보세요 고화질 고화질 I like 고화질 앞으로 내쉬면 러브파워 함께 와죠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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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좋은 irradi 거냐 pannt 웃음 ategory 아니 오늘 이것 dilemma 마음이 은 잘 간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